돼지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한 상징성을 지닌 꿈 중 하나로, 그 해석은 문화적, 개인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돼지꿈은 풍요와 번영,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탐욕이나 게으름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돼지꿈의 다양한 해석과 그 상징성을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돼지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의 풍요로움이나 물질적인 번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는 오래전부터 재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의미는 꿈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돼지는 때로는 탐욕, 욕망, 혹은 나태함을 상징하기도 하며, 이는 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돼지꿈은 종종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동양문화에서 돼지는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동물로 여겨져, 꿈에서 돼지를 보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재정적인 안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돼지꿈은 또한 건강과 풍성한 삶을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에게 다가올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돼지꿈은 때로 탐욕과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돼지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게으른 동물로 묘사되기 때문에, 꿈에서의 돼지는 꿈꾸는 사람이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삶의 한 치면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점검하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돼지꿈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나 재탄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돼지가 새끼를 낳거나, 돼지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상황이 꿈에 등장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삶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돼지를 보는 꿈은 일반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좋은 징조로 해석됩니다. 특히 돼지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는 꿈꾸는 사람의 재정상태가 호전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돼지가 꿈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꿈꾸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돼지를 먹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욕망이나 목표가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노력해온 일이나 목표가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며,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꿈입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를 먹는 꿈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이는 과도한 욕망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돼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감정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돌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책임감이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돼지와 싸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의 갈등이나 외부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 재정적 번영을 예고하는 꿈 한 40대 남성이 꿈에서 집 안으로 커다란 돼지가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최근에 투자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꿈을 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해 2. 욕망과 탐욕을 반영하는 꿈 한 30대 여성이 꿈에서 돼지를 잔뜩 먹여 살찌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지나치게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해 3.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 한 20대 대학생이 꿈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본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곧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새로운 학업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꿈은 그 상징성과 해석이 매우 다양하며, 꿈꾸는 사람의 삶과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돼지꿈은 종종 물질적인 번영과 재정적 성공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탐욕이나 나태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돼지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실에서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돼지우리의 새끼 돼지가 오글거리는 꿈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위대하여 이름을 날리게 될 진처 돼지의 목을 베어 얻어오는 꿈 돼지의 목을 베어 얻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시비나 송사가 발생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간다. 돼지의 엉덩이를 칼로 찌르고 목을 쳐서 죽이는 꿈 돼지의 엉덩이를 칼로 찌르고 목을 쳐서 죽이면, 일의 시작은 원만하나,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 돼지의 털이 빛나는 꿈 새로운 신상품이 날개가 돋힌 듯 팔린다. 상품 개발의 기룐이다. 두 마리의 개나 돼지가 교미하는 꿈 두 마리의 개나 돼지가 교미하는 꿈은 사업상 동업이나 계약으로 인한 불을 얻게 된다. 땅 속에서 신묘한 돼지들이 나와 산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서울이나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재물, 돈, 횡재 등의 길조이다.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재물은 잇따르는 아주 재수 있는 꿈으로 행제할 길몽이다. 맑은 물 위에서 큰 돼지를 건져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우연히 돈방석 위에 앉아 쾌제를 부르게 된다. 재물, 돈, 횡재소가 있다. 맷돼지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꿈 직계가족, 일가 친척 중에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으며 그 자손의 앞날은 밝다. 맷돼지가 사람을 물려고 덤벼드는 것을 죽인 꿈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적의 침입을 맞게 될 짐처 맷돼지를 잡는 꿈 대학 입학, 고시 합격, 권리 확보 등이 뜻대로 성사된다. 맷돼지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꿈 경제학자나 경제인으로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입학, 승진, 당선, 허기취득, 승리, 자격취득, 합격, 성공 등 소화성취한다. 바닷물 위에 떠있는 돼지를 건져낸 꿈 횡재소로 많은 재물이 생기거나 원양업에 관련된 일로 많은 돈을 벌게 된 밥상 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꿈 집안에서 안택고사를 지내게 된다. 종교의식, 기도, 불사 등의 헌금을 하게 된다. 방에서 돼지와 싸우다가 돼지의 목을 조르는 꿈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경쟁이나 재판 등의 시비에서 승리하게 된 밭에서 맷돼지를 잡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재로 인하여 집안의 희소식이나 파티를 열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배 안에 돼지를 가득히 싣고 출항하는 꿈 문턱 높은 외국 시장의 국산품을 수출하여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된다. 번데기가 변해 돼지가 되는 꿈 영세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하여 사업에 성공을 한다. 재물, 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 취득, 변동, 승리, 성공 등 전화위복이다. 불 속에서 타 죽은 돼지를 안고 나오는 꿈 임산부는 자연유산으로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생돈이 나간다. 빨간 돼지가 마당 앞에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어떤 종교의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집안의 안택고사를 지낸다. 재물, 행제, 먹거리가 생긴다. 사나운 돼지가 자신을 발로 말바 쓰러뜨리는 꿈 빗쟁이로부터 괴로움을 겪게 된다. 사나운 돼지를 이빨로 물어뜯는 꿈 사나운 돼지를 이빨로 물어뜯는 꿈은 큰 이익이 생길 것이니 복권을 사라. 사람과 돼지가 서로 어울려 놀고 있는 꿈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사람을 물려고 멧돼지가 달려드는 꿈 주위에 까다롭고 힘든 일이 생김 산 정상에 있던 멧돼지가 내려와 이빨로 자신의 배를 찌른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최고의 명예 또는 권리를 말려내 획득하게 된다. 산돼지가 부엌으로 떼를 지어 들어오는 꿈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학문에 종사하는 자녀를 두게 됨. 산돼지를 데려오거나 아는 꿈 씩씩하고 용맹한 자손을 낳을 태몽 산에서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생산, 유통, 식품,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삶은 돼지 머리를 칼로 썰어 그 일부를 다락에 넣어둔 꿈 전세금의 일부를 차용 형식으로 얻었을고 일부만 남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새끼 돼지들이 부쩍 자라 우리 안이 꽉 차는 꿈 새끼 돼지들이 부쩍 자라 우리 안이 꽉 차는 꿈을 꾸게 되면 투자나 투기에서 성공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색깔이 다른 새끼 돼지를 낳는 꿈 색깔이 다른 새끼 돼지를 낳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 이별을 하거나 제각기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성난 돼지가 자신을 쓰러뜨리는 꿈 빗쟁이에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됨 세 마리의 돼지가 교대로 교미를 하는 꿈 세 마리의 돼지가 교대로 교미를 하는 꿈은 세 장의 복과를 사라 적어도 그 중 한 장은 당첨될 확률이 있다. 소 돼지 고기나 육회를 먹는 꿈 맹독성 감염 바이러스나 배털로 오랫동안 앓게 된다. 구열, 구토, 철사 등으로 고생을 한다. 소변을 보는데 돼지 새끼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받아 먹은 꿈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해 주의사랑 특히 권위있는 유명인에 의해서 평가받을 일이 생길 진초 성장이 변해 황소만한 돼지가 되는 꿈 영세업으로 돈을 벌어 대기업으로 대성 발전하게 된다. 재물이 생긴다. 수십 마리의 돼지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꿈 수십 마리의 돼지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꿈은 여러 장의 복과를 사라. 당첨금은 적으나 여러 장이 당첨될 것 수풀 속에서 하얀 돼지를 발견하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재물, 돈, 행제, 발굴 등이 있다. 시장에서 돼지 족발을 사오는 꿈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음식을 장만하게 된다. 식구들이 다 모인 곳에서 돼지를 통째로 불에 구워 바베큐를 먹는 꿈 집안 식구들이 유행성 질환을 앓고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신묘한 돼지가 입으로 옷고스를 수복하게 토해내는 꿈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업 등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양배추가 변해 큰 돼지가 되는 꿈 작은 영세업을 하다가 뜻밖의 때를 만나 돈을 벌어서 큰 기업으로 발전한다. 앉은 뱅이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단숨에 천이기를 달린다. 어린 새끼 돼지를 사는 꿈 어린 새끼 돼지를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적은 돈으로 시작한 일이 큰 돈이 된다. 어미 돼지를 베고 잠을 자는 꿈 목마른 나무에 물 주듯 비몽사문관의 신으로부터 만복을 받게 된다. 여러 마리의 돼지 새끼를 마당에 풀어놓는 꿈 재물이나 이권, 상품 등이 들어오지만 돼지를 우리에 가둬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 마리의 돼지가 교미하고 있는 꿈 여러 마리의 돼지가 교미하고 있으면 하는 일이 번성하거나 축하금을 받을 일이 생긴다. 여러 마리의 돼지 새끼를 낳아 그 돼지가 자라서 우리 안에 가득한 꿈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투자한 돈이 몇 배로 불어날 조짐이 있다. 여러 마리의 새끼 돼지를 품 안에 끌어안는 꿈 여러 마리의 새끼 돼지를 품 안에 끌어안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복이 많은 자식을 두게 된다. 온 식구들이 돼지를 타고 대골 안으로 들어가는 꿈 새집, 앞댁에 빌라로 이사를 가서 집안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는 돼지를 붙잡지 못한 꿈 하는 일이 꼬이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됨. 우물이나 수렁에 빠진 돼지를 구해주는 꿈 행운이 이종으로 겹쳐온다.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해결됨. 움덩이에 빠진 돼지 새끼를 건져내는 꿈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한 것이 별로 신통치 않다가 뜻밖의 호황을 만나 거금이나 목돈을 건지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의 행제수가 있어 운수되게 하다. 자기가 돼지가 되는 꿈 큰 부자가 될 암시 자신이 돼지와 같이 사는 꿈 젠산이 쏟아져 들어와 엄청난 부자가 된다. 잡은 돼지를 놓친 꿈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된 제사상의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꿈 작품, 뇌물, 수수료 등을 제3자에게 바치고 평가 또는 보답을 얻게 된다. 죽어상한 돼지를 가져오는 꿈 집안에 화가 생긴다. 죽은 돼지를 가지고 오는 꿈 죽은 돼지를 가지고 오면 집안에 화근이 생긴다. 중돼지가 언덕길을 손살같이 내려와 외양간에 눕는 꿈 출산 광경을 예지한 것으로 머지않아 출산을 하게 될 진초 집돼지와 남의 돼지와의 교미를 시키는 꿈 마음 맞는 사람끼리 공동 투자를 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집안의 돼지가 돌아다니는 꿈 좋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거나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쫓아내도 돼지가 자꾸만 따라오는 꿈 쫓아내도 돼지가 자꾸만 따라오는 꿈을 꾸게 되면 부동산 투기나 증권 투자에서 실익이 없는 운세다. 돼지 꿈이라고 다 좋은 꿈은 아니다. 창고에 돼지고기가 가득한 꿈 아파트나 해양빌딩을 새로 건축하게 된다. 비상주머니, 재물 등이 있다. 창이나 도구로 멧돼지를 잡는 꿈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진행하면 이득이 생길 꿈 커다란 돼지가 귀찮게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꿈 재력가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풍족을 누린다.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됨. 커다란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결혼하는 꿈 상대방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큰 돼지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꿈 유력한 재산가의 보살핌을 받으나 불안한 상태이며 옆에서 따르면 되길 한다. 파란 돼지를 안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자식을 낳아 유명한 석학자로 출세를 시킨다. 필요 이상의 돼지고기를 사는 꿈 신변에 좋은 일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게 됨. 핏물 속에서 큰 돼지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얻어 떼부자가 된다. 행제, 고금, 식복, 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하늘에서 돼지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꿈 관심 없던 일에서 뜻밖의 큰 성과를 얻게 됨. 하늘에서 떨어지는 돼지를 손으로 받는 꿈 천신의 도움으로 만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 행운, 재물, 돈, 잉태 등 길조이다. 하얀 돼지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교육사업이나 병원이 흥성하여 국민사회복지향상과 국가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한 트럭 정도의 돼지를 실어다 우리에 넣는 꿈 막대한 재물이 들어와 부자가 된다. 한꺼번에 돼지 수십 마리가 집으로 몰려드는 꿈 직계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미래가 밝은 자식을 낳게 됨. 형형색색의 돼지들이 태어나는 꿈 직계 자손 중 이별을 하거나 자손들이 각자 다른 사업에 손을 대게 됨. 환자가 돼지 뒷다리를 잡고 한으로 날아가는 꿈 지병 있는 환자의 병세가 점차 오전됨. 황소만한 돼지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꿈 재산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돼지가 옆에서 따라오면 하는 일마다 실패가 없으며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순탄한 길을 걷게 된다. 황소만한 돼지가 옷자락을 물고 안 떨어지는 꿈 뜻밖의 황소만한 복과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흰돼지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꿈 교육사업, 병원, 유경사업, 생산 등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등 재물과 횡재줄 뜻함 학생들의 요리와ريacht을 통해서 털어한 후 지지간다. 조건 자막 자막 아멘